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세, 아직 미혼인 공시생입니다.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제대로 도전 못한 것이 후회가 남아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자 퇴사도 했지만 인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 방향도 잡기 어렵고 학습 패턴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수과목 선생님이신 세 분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학습자분께서 또 추가 멘트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숙생님께서 읽기가 좀 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을게요. 세 선생님 모두 팬입니다만 특히 신민숙 선생님 왕짱 킹 팬입니다. 너무 유쾌하고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학창 시절과 친구분들 이야기해 주실 때 너무 재밌어서 덕분에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늦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이제는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 한마디 듣고 싶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저도 힘 많이 얻어가지고 더 재밌는 얘기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패턴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방향은 저는 국어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일단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홈페이지 저희 옆 페이지에요. 인강 페이지에 신민숙 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어떻게 공부하세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예 제가 이거 들으시고 시간이 없어지면 이거 빼시고요. 해가지고 아예 프로그램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자기가 계획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하고 심화는 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과정에서 만약에 문법이 모자르시면 이걸 하시고 문학이 모자르시면 이걸 하시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부터 기본 심화 이후부터는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 방향 잡는 것보다는 일단 모든 과목이 그럴 것 같은데 기본을 탄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기본부터 잡아가지고 내가 이거는 반드시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영어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어서 기본적인 틀은 민숙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습자분께서 토익이 990점 만점에 985점이 나와도 기본과정은 하셔야 돼요. 왜? 토익 영어와 공무원 영어는 다르고 기본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공무원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그 학습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은 됐고 이제 소두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들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먹고 살 길 찾으러 왔고 나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별로 관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훌륭한데 뭐 지금 자기 길을 찾으러 온 거 너무 훌륭하신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현강으로 자녀분이 고등학생이나 20대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느낌이 인강으로 공부하니까 공부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제가 캐치는 안 되지만 한국사만 놓고 봤을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과정을 할 때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처음에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공부 좀 했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사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꾸역 좀 밟아 나가서 이겨내야 되는데 중도에 자꾸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세요. 보면 뭐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자꾸 뭘 찾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힘들지만 그걸 꾸역꾸역 극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단축이 돼요. 그 과정을 먼저 한 번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가끔 학원 쪽에 나와보시면 나이를 떠나서 이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 인강으로 하면 또 그런 부분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주말 같은 데 오셔서 공부하셔도 좋고 일단은 힘들지만 그렇게 많이 열심히 안 해요.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인강 틀어놓고 거기서 그림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자고요. 왜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면 됐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은 하지.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 다 잡아내요. 그래서 극복을 해야 돼.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저 얼굴에다가 제가 필기노트 거기다가 제 얼굴에다가 어? 뭐죠? 이빨에다가 까만색 칠하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아요. 싸우죠. 싸우는 거 아닌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네. 가져놓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앉아있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견딘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해쳐야 됩니다. 그럼요. 저 안 싸워요. 저 차트예요. 중석생이었다. 대사. 아이고. 아니에요. 어. 푸르른분 들어오셨다. 푸르른분. 푸르른분. 제가 아까 막 찾았었어요. 옛날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요즘에 안 들어오신다고. 그리고 아까 푸르른분 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things to will pass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things shall will.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여기 싫어. 죄송합니다. 빨리 마십시오. 아까 말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쉘입니다. 쉘.